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인문학특강 10번째 강의 시대와 언어 그리고 세대간의 전승과 문화자산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청춘인문학특강 역사분야로 강의한 게 벌써 10번째고 오늘이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동안 다뤘던 주제보다 조금은 포괄적인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해서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 시간에도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이 됐기 때문에 요즘 우리 세상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요즘에 흔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새로운 시대 물론 새롭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새로운 숙제가 있으니까 사실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역사라고 하는 큰 안목으로 볼 때 긴 시간대로 볼 때 분명 지금 이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그럼 우리가 새로운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?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첫째는 전후 질서가 해체됐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비도덕적이고 잔인하고 파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인류 역사를 규정해온 많은 것들은 사실은 전쟁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성계의 구대타가 성공하지 않았다면 조선왕계가 없었을 것이고요 일본의 폐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? 또 임진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거두지 않았다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대개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맺어진 여러 가지 국제질서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사람들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것들은요 2차 세계대전의 산물입니다 꽤 오래된 것이지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의 태어나기 이전의 일들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때 이제 유엔이 있었고요 군사적으로는 나토라든지 또 우리 같으면 한미동맹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달러를 중심으로 한다 하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고 그때 IMF, IBRD 이런 것들이 다 생겼죠 그 다음에 가트라든지 WT 체제 또 문화적으로는 우리 보통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 그리고 헐리우드 또 자유, 인권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어떤 틀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다가왔고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뭐 당장에 다 해체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특히 이제 경제적인 요인들 때문에 미국 중심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벗겨지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는 이제 1970년대 70년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하고요 그걸로 말이야마 이제는 그전까지는 1달러와 그 금한채의 금을 바꿔주는 금본이자가 무너졌죠 그리고서 이제 1980년대 프라자 합의로 해서 일본이 워낙이 거책에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그걸 누르기 위해서 이제 N의 가치를 강제 조정을 한 일도 있었고 1990년대는 IT 산업이 처음 태동하면서 이걸로 이제 많은 사람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이제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경제가 세계를 주도한 능력을 이제 점차 상실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미국이 민주주의의 위기도 사실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알았던 미국도 지금 뭐 극심한 당파 싸움이라든지 항상 보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딱 쪼개져가지고 이 합의와 토론이라는 것이 갈수록 상실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1890년경에 그러니까 이제 89년도 뭐 이때부터 동국권이 다 무너지고 이제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데올로기의 조언을 쓴 그 후쿠야마 교수는 이제는 미국 빼놓을 건 없다 미국 모델 빼놓을 건 없다 전세계는 미국을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난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가 오니까 미국 모델 대신 중국 모델이 더 유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전혀 정말 엉뚱한 소리를 그 사람이